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여서 식물원 갔다가 머리를 하러 갈 거예요. 머리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하러 가려고요. 오늘은 추울 수도 있어서 그냥 셔츠 하나랑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나가보려고요. 제가 데뷔을 그냥 의심으로 칠해드리기에는 이날 수면 보통의 초대에 걸렸어요.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친구들에게도 이동ati 있죠. 막아내의 소세트는 거기서 서로 다른 소세지에 가집니다. 나름의 소세트는 아쉽네에만 청소하고,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완전 예쁘다 어? 열기구가 떠다녀. 자, 오반나. 우와. 뭐야, 보수야? 으흠을 이렇게 하는 거에요. 으흠. 을 이렇게 병해올.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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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울름리. 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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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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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